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둔바입니다 1월 월간 업데이트 소식입니다 크리스마스 페스티벌 관련 모든 콘텐츠가 1월 12일 목요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페스티벌 관련 콘텐츠로는 눈사람 수집품 25개, 위질플라자 돌발 퀘스트, 구치 돌발 퀘스트, 플리건 작업 특별 보상 총 4가지입니다 현재 락스타는요 공지사항에서 해당 수집품과 신규 무기 모두 1월 12일까지라고 명시해놨지만 작년 말에 추가되었던 신규 무기 M16 서비스 카빈 총도 단 한달만에 아뮤네이션에 풀었던 락스타이기에 크게 신뢰를 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기간이 아니면 얻을 수 없는 한정판이라고 생각하시고 1월 12일 목요일 전까지 획득해 놓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번 마약전쟁 업데이트 모든 신규 차량은 12월 3주차 주간 업데이트 영상에서 보실 수 있고 올해 초 새롭게 선보일 GTA5 온라인 신규 콘텐츠는 12월 4주차 주간 업데이트 영상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GTA6 소식입니다 작년 락스타는요 의도치 않은 해킹으로 인해서 GTA5의 차기작인 GTA6의 수많은 개발 영상이 유출되었었죠 사실 유출이 있기 이전에 이미 GTA5 뉴스와이어 홈페이지를 통해서 GTA6의 개발을 공개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대했던 짤막한 티저나 굵직한 트레일러를 보여주지는 않았죠 2023년 올해는 기대해볼 만합니다 게임업계 인사이더이자 과거 다양한 게임의 정보를 정확하게 유출해내면서 신뢰도를 높인 톰앤더슨에 따르면 GTA6의 공식 발표는 2023년이 될 것이다 라고 확신했습니다 톰앤더슨은 락스타 게임즈와 테이크2 인터랙티브가 과거의 대표자 게임 발표 및 출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를 살펴본다면 GTA6 발표 시기가 2023년이 완벽하게 일치한다고 이야기했는데요 역대 흥행작 발표 시기를 검색해보니까 락스타는 정말 5년 주기로 대표자 게임을 발표했었습니다 2013년 9월 GTA5, 2018년 10월 레드데드 리뎀션2, 2023년 GTA6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거죠 두번째로는 테이크2 인터랙티브의 2024년 회계 연도까지 복합성장률은 14%고 이만한 성장률을 이뤄낼 수 있는 게임은 오직 GTA6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FY24 기간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3월까지니 이 기간 안으로 GTA6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된다는 거죠 근거가 있는 아주 흥미로운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에 언급한 모든 내용은 락스타의 공식 발표가 아닌 게임업계 유출자들의 루머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지난주 GTA5 온라인의 새로운 유형의 핵 원격 크래쉬가 출현했습니다 태지형 마저도 이번 사태 해결 방법으로 방화벽 사용과 방화벽 관련 프로그램 사용법을 공유하고 있는데요 한 가지 다행인 점은 락스타도 이 문제점에 대해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고 해결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단 미국 근로기준법 주 40시간을 준수하기 위해서 주말에는 반드시 쉬어야 해서 며칠이 걸릴지는 모른다고 합니다 한글화가 된 방화벽 프로그램이 필요하신 분들은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하셔서 공지사항에 있는 링크로 이동해서 다운로드를 받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월 5일부터 1월 12일까지 진행하는 1월 1주차 GTA5 업데이트 내용 빠르게 전달해드릴게요 먼저 워스톡 할인 품목입니다 히드라 25% 아닌 나이트샤크 25% 아닌 총 두가지 품목 한주간 25% 할인을 진행합니다 히드라 AV-8 헤리어를 모티브로 출시된 1인승 수직 2착륙 전투기입니다 지상 최강의 전쟁 머신인 칸잘리도 이 전투기를 보면 도망가죠 감히 그타 최고의 전투 머신이라고 부를 수 있는 0.1티어급 전투기입니다 유도미사일과 비유도미사일 그리고 엄청난 화력의 캐넌이 기본으로 탑재가 되어 있어서 성능적으로도 최강인데 수직 2착륙 기능으로 요트에도 아주 쉽게 착륙시킬 수 있는 편의성까지 게다가 지금까지도 온라인에서 적용되는 속도 글리치까지 정말 흠잡을게 하나 없는 아주 완벽한 전투기입니다 한가지 아쉬운 점이라면 40% 할인도 했던 녀석인데 이번주 25% 할인폭이 조금 많이 아쉽지만 그럼에도 구입하시는 것을 강력 추천드립니다 나이트샤크 T98 컴백 베이스로 출시된 HVY의 신형상가 오프로드 SV 차량입니다 빠른 기동성 오프로드 특화 방폭 최강 화력이 없다는 단점 하나만 빼면은 현존 가성비 최고로 손꼽히는 뉴비 필수 차량입니다 템파 무기화나 인서전트 픽업 커스텀과 같이 기간총을 달 수는 없지만 개인화기 사용이 가능하고 빠른 기동성으로 동급 라인의 방폭 차량들 중에서는 가장 빠른 속도를 자랑하죠 그냥 빠른 것만이 아니라 산악 오프로드 용으로도 밸런스가 아주 잘 잡혀져 있어서 오프로드 차량으로도 최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쟁 몸빵용 2인 1조 플레이도 가능하고 무엇보다 습격에서도 사용이 가능한 아주 다재다능한 차량이죠 구입 추천드립니다 레전더리 모터스포츠 할인 품목입니다 이너스 디에티 한가지 품목 한주간 25% 할인을 진행합니다 이너스 디에티 지난 청부계약 업데이트 때 출시된 최고급 대형 세단입니다 벤틀리사의 플라잉 스퍼를 베이스로 나왔는데요 이 차량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합니다 차체가 굉장히 묵직하고 접지력이 아주 우수해서 안정적인 주행이 가능한데요 기본 방탄과 방폭도 들어가 있고 이마니테크 개조로 미사일 라곤 방지까지 넣게 되면 아주 훌륭한 이동수단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공개 세션 도심 주행용으로 안성맞춤인 이너스 디에티 구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슈퍼 오토즈 할인 품목입니다 브라바도 버팔로 STX 25% 할인 메머드 밀 스펙 패트리어트 25% 할인 총 두가지 품목 한주간 25% 할인을 진행합니다 브라바도 버팔로 STX 작년 청부계약 업데이트 때 추가된 머슬카로 7세대 다치 차저 SRT 헬캐시 모티브 차량입니다 청부계약 차량답게 사무소 이동수단 작업실에서 이마니테크 개조가 가능한 차량이라서 상대방의 미사일 라곤을 방지할 수 있고 방탄 성능 또한 기본 차량들에 비해서 아주 우수한 편이죠 메머드 밀 스펙 패트리어트 청부계약 때 출시된 차량으로 이마니테크 특별 개조가 가능한 방탄 특화 오프로드형 군용 차량입니다 사륜 구동답게 안전성만큼은 보장되지만 주행 속도는요 느린 편에 속합니다 부동산 할인 소식입니다 아파트 할인이 돌아왔습니다 적급 아파트 제외 고급 아파트와 스틸트 커스텀 아파트 일반 차고까지 모두 35% 할인 중입니다 아파트 부동산은 총 8채까지 보유가 가능하고 아파트마다 총 10대 차량을 보관할 수 있는 차고가 무상으로 제공되기 때문에 구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습격 진행 시 소유한 아파트 위치에 따라 동선이 매우 짧아지는 장점도 있습니다 이 아파트가 1위에 등극한 가장 큰 이유 바로 정말 소름돋는 해돋이 뷰가 있기 때문입니다 직접 한번 보시죠 이번주 엘리타스, 독티즈, 베니즈 아레나원은요 할인 품목이 없습니다 달러 경험치 이벤트 안내해드릴게요 초대 세션 3인 이상 혹은 공개 세션에서 랜덤으로 출연하는 자유모드 달러 경험치 3배 론으로부터 걸려오는 전화 혹은 지도에서 노란색 R에서 시작할 수 있는 마약 전쟁 첫 투여 1에서 6단계 모든 임무 달러 경험치 2배 락스타 작업 스턴트 레이스 탭에 있는 EC 클래식 달러 경험치 2배 이벤트를 한주간 진행합니다 카지노 럭킬 최고 보상이 트루페이드 에더에서 HVY 인서전트로 변경되었습니다 룰렛이 가능하신 분들은 꼭 당첨되시길 바랍니다 자동차 모임 경품 보상이 브라바도 건틀렛 헬파이어에서 히스터 그라울러로 변경되었습니다 경품 이동수단 무료로 획득하는 방법은 길거리 레이스 시리즈에서 연속 4일동안 최종 1인의 들기입니다 이번주 자동차 모임 무료 시승 차량 목록으로는 아니스 유로스 브라바도 버팔로 STX 방탄 구르마 럭셔리 오토샵의 이너스 디에티 이너스 쥬빌리 시모네 쇼르메 HYV 나이트 샤크 메머드 밀 스펙 패트리어트 브라바도 그리누드 디클라스 그레인저 3600LX 오베이 옴니스 EGT 일반 타임 트라이얼 루사산투스 국제공항 알시카 밴디토 타임 트라이얼 베스부치 해변입니다 이번주 특별안정 이벤트로는 스페셜 패키지 창고 직원 부스트 25%가 한주간 적용됩니다 직원에게 패키지를 가져오라고 시키는건데 부스트가 적용되지 않은 정상적인 속도로는 게임시간 24시간 현실시간으로 48분이었습니다 이번 25% 부스트가 적용되면은 36분이 소요되는거죠 예전에 두배 부스트일때 24분이었는데요 이때가 정말 개꿀이었다고 라스타가 샤크카드 안팔린다고 이번에 하향 조정했네요 그래도 36분이면은요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스페셜 패키지 창고 5개 꽉 채우시길 바랍니다 스페셜 패키지 상세한 공략이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 혹은 최종화면을 클릭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아뮤네이션 혹은 사무소 무기고에서 구입할 수 있는 플레이어건 한주간 무료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씩만 꾹 눌러주세요 유튜브 커뮤니티 신설코너 GTA5 밸런스 게임 매주 하나씩 업로드 되고 있습니다 재미있는 의견 댓글로 많이 남겨주세요 GTA5 다양한 정보와 구인구직 그리고 시청자 참여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둠바TV 디스코드로 접속해서 최초 인증 버튼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인증이 되지 않는 분들은 상단 스텝 혹은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시청 감사합니다 바빠이 바빠이